저는 탐욕이라는 주제로 마가버금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첫째가 하는 여건은 뭐냐? 위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생.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좀 접하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치만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생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설사, 저패드, 마스크를 통해서 또 이것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손에 어떤 눈이나 코나 어떤 점맥질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만 아니하면 접촉만 되지 아니하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층에서 한 층은 학원인데 마스크를 잘 쓰고 철저하게 감격을 유지하고 손소독 잘하고 환기장치 잘하고 한 데는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그러나 바로 위층은 11명이나 감염됐습니다. 위생상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위생상태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손을 꼭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참 인간의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요 또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들어가면 다시 뒤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고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이것은 우리가 아담을부터 유전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또 탐욕에 따라서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사실은 마음의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의 모든 영혼과 몸이 동시에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 위생적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탐욕이란 뜻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란 말입니다. 플레이온이란 그 말은 고수하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말이고 넥소라고 하는 말은 그 붙잡은 것을 내 것으로 집착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란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탐심을 멀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자기가 쌓은 재물을 곶간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노후는 보장이 돼 있고 내 자녀들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 잘 살고 유복하게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족하는 그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찾는다면 너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부여한 자에 대해서 탐심을 한 자다. 탐욕한 자다. 그래서 탐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육신적인 정욕에서 나오는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의 수많은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미투 사건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참 멸망의 길로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러야 되는 것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분들도 수많은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에 그러한 억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러한 억압 속에서 되도록이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분출구를 찾다가 보니까 이러한 정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이 탐심은 인간의 그 타락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보기에 보암직했다 이겁니다. 먹음직했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의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가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에요. 육신의 정력이에요. 성추행 음란 음탕함 그리고 보암직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이에요.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한 탐스러운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탐욕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탐심이 죄를 낳고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또 그대로 있느냐 하면 죄가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러한 일 때문에 그러한 탐심 하나 때문에 경력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락의 길로 떨어져야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그 탐심이 바로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다. 야고버서 3장 15대를 말씀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귀와 귀신이 좀 이렇게 잘 구분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밖에서 사람을 미역하는 존재예요. 상의의 존재입니다. 사단이죠. 그래서 마귀가 유다에게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풀어넣었어요. 훅 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생각을 품었다 이겁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수정이 나는 거죠. 그럼 수정난이 생긴 것이 그럼 수정난이 생긴 것이 자궁에 자궁에 착상을 해야 다시 말하면 잉태를 해야 그 태아가 생명을 얻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정난이 착상을 안 하게 되면 생명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시작이 언젠가 여러 가지 철학자들 신학자들 다 의견이 좀 분부합니다. 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낙태는 그냥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있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가 1년에 뭐 300만 건 갇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정되는 것은 아직은 생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포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되진 않았다. 이겁니다. 아직 잉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주 섹시한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될 수가 없지요.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남성은 이 성욕이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비율이 여성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음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욕구가 생각이 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잉태하면 마음에 품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수정을 했지만 그것이 그 수정난이 자궁에 착상을 안 했을 때는 생명으로 태어나진 않아요. 사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를 하면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잉태를 하게 되면 죄가 되고 나중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욕심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욕심이란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적인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늙지도 아니했어요. 병들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결정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이 어떤 육신이 됐어요? mortal body physical body 즉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육신으로 타락했다.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이러한 성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탐심이 생겼습니다. 보암직한 걸 지혜롭게 하는 것 이러한 정욕적인 것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잉태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타락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육신이 타락하게 됐고 그 타락한 육신은 병들게 되었고 그 병들게 된 육신은 나중에 생로 병사라는 것이 그때 생기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범죄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뭐하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이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형이지만 아직 육신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정력적인 문제로부터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탐욕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잉태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자궁 속에 그것이 뿌려지게 되고 착상하게 되고 비로소 죄가 장성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낳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근본 원인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것은 바로 야고버서 3장 15절 말씀에 14절 이하에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시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력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어로는 데몬이죠. 데몬. 마귀가 데블이 아닙니다. 데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그러나 영어 성경에 김 제이슨 NIV 성경에는 데블리 이라고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원전 성경 원전에 보면 마귀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디아블로스가 아니라 다이몬 다이몬이야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하고 마귀하고 어떻게 다르냐. 간단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아니 몸이 없는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디가 없는 거예요. 바디가 그래서 몸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가 귀신이 되는 것이냐. 이건 성경적으로 봐서 전혀 아니죠. 그것은 무석적인 것이고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존재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며 그 존재의 위치가 귀신보다는 훨씬 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의 지령을 받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정욕을 불러 일으키고 질병을 불러 일으키고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다툼과 시기와 쟁투와 음탕과 음란함과 모든 탐욕을 불러 일으켜서 결국은 끔찍한 일을 벌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분 정도 되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다 가졌잖아요. 다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을 짓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노예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게 되면 탐욕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탐욕 중에서도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코를 꿰는 겁니다.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중독 되는 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몰카를 하고 화장실에 교사가 그렇고 판검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말이에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내시경하면서 수면제를 집어넣고 성추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내시경을 많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고통을 주고 중독을 주고 안 하고서는 베길 수 없는 그러한 잠깐의 쾌락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끔 아주 강요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고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싫지만은 어찌 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약 70-80%가 꼭 자살합니다. 아마 더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의사생활 하면서 수많은 자살로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을 봤는데 살려놓으면 또 와요. 또 옵니다. 결국은 해결이 안 돼요. 떠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중독이라는 자살도 중독이구나. 이러한 음란도 중독이구나. 그런데 이 중독의 모든 중독은 사실은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중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야 알코올 중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 미야마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담배 20대 초반까지는 담배에 중독이 됐던 사람 그러나 그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중독에 걸리니까 안되는 거예요. 며칠 끊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화나는 생기고 금방 담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노예구나 내가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해방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몸부림치는 대적의 행위가 바로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것은 너의 생활이야 마귀적인 것이야 이것은 중독의 현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우리가 육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 이 이 몸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강간하면 80이에요 요새 90까지도 잘 삽니다 그러나 90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더 이상은 몸 자체가 쓸모가 없게 돼요 너세 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 주님의 몸 된 성견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성견하고 거룩하게 관리를 잘하느냐 영적인 위생 상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장수하게 되는 요호와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면 죄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과 죄의 그 근원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욕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이것이 바로 정력적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것이다 야고버서 3장 15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헐어내야 된다 입니다 부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셔들어야 되는 것이예요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 이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이 확실치 않는 경우에 이 폐역한 시대에는 어떠한 분명한 선이 없어요 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러한 자들이 된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다 구원 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셔서 구원에 확신을 주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확신을 받은 사람은 아주 냉철하게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땅에서 올라온 것인가 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선 그러한 다림줄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가 매우 중요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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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맨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선악 걸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의심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탐욕을 통하여 우리를 미역하는 것입니다 탐심 이 타락한 육체를 통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적인 모든 길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 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네가 살아가느냐 내 말씀 안에 내 뜻 안에 내 계명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크게 건설 하고 크게 짓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에 불러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느냐 어떠한 자세로 부응이 됐느냐 세상적인 방법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한 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는 우월감을 가지는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수단이든지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이것을 이뤄야 이상적인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탐욕적인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다 타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독재자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이 위대한 독일 시민들과 아리안 혈통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오리라 이러한 원대한 계획 안에서 해방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거 해방하는 거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 또 장애인들 다 없애야 돼 정신병자들 다 없애야 돼 눈 하나 깜짝 아냐 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 탐욕 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속에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매우 좀 살벌한 얘기지만 그러나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혀서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처음에 곧 음행과 들은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중에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가장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영상물을 통해서 여러가지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그냥 미혹돼가지고 음란 동영상들 포르노 동영상들 심지어는 성착취물 이런 걸로 인해서 M범방의 문제도 터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참 추악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그 정력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드러났다고 그 사람이 뭐 깨끗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좀 어리숙은 사람 오히려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 드러나지 않게 몰래가 일을 처리를 잘해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사 세상에 묻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은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뭐 하지 말라 그 생각 탐욕된 생각을 뭐 하지 말라 잉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상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력을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죄악의 근원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음무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뭇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래요 성령의 법 내 자신이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고 비참한 일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근신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니 이 절제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탐욕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잘라버려 빼버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던 내 손을 잘라버려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범죄하고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질 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버리라 우리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 죄가 범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꺼내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이 성령의 검은 다른 사람을 죽이 위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화염검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검이 돌아가고 있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 유혹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거짓된 생각 질투의 생각 미움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 잘라버려요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기도에 참석하는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는 이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탐심을 제거하는 성령의 검이 된다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악과 화물의 역사를 미리미리 다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실수로 그냥 들어왔어 내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나무 것을 남의 생명을 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참 실수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의기하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뭐예요 죄사함이 없는이라 내가 범죄했으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 짐승이 구약시대에는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도 짐승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약시대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미쁘고 의로우사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번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죄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편이 나중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범죄했을 때 38년 된 베레스다의 병자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졌을 때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네가 이제 남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범죄치 말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고 나도 나도 너를 용서하느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구보사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심령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오염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기름 한 방울 정화되기 위해서는 말해요 20만 배 물이 필요한 거예요 된장국 한 그릇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5천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20만 배야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크리스토께서 명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화평과 은혜 가운데 거짓과 모든 욕심과 음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창화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뭐를 가리킨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모든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합니까 간구 해야 돼요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사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탐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곳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낙마시키고 수많은 아버지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이 나라의 어둠의 권세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런 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오직 이러한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욕심의 근원을 다 희석시키고 파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크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사하여 그것을 수술하고 다시는 그러한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욕심의 영 탐욕의 영 음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적용하게 되길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을 감행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크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나를 죽이는 내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가 역사할 때 우리는 늘 크리스도 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신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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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